안녕하세요 시카풀에서 공치고 있는 아미르티비 아미르입니다 제가 3월달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구독자 보이시나요? 네 오늘 제가 오늘 찍는 영상의 기준으로 구독자분이 33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제 2019년이 끝나가고 있기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늘지도 몰랐고요 어떤 분에게는 에이 그거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모두 소중한 구독자분들이시고요 모두 되게 액티브하게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오프라인에서도 경유를 많이 해주시는 저랑 테니스를 치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네 정식으로 제가 멀리 있으니까 뭐 따로 어떤 분을 보니까 이벤트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따로 찾아 뵐 수도 없고 영상으로라마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사실 소통이에요 시청자들과의 소통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정말 감취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이렇게 댓글로 소통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정말 저의 원동력이 됐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시고 촬영하는데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해주시는 싱가포르 동호인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스발병아리 스발 욕 아니에요 스트로크 발리에요 스발병아리 친구들이 정말 홈을 많이 해주시고 촬영에도 도움을 많이 주셨고 그 외에도 저의 싱가포르 원조 동호인 시티씨아에스 그리고 태사자 다른 분들 뭐 싱에이스 제가 일요일날 나가고 있는 싱에이스 그리고 PSRC 로컬 친구들 그리고 파워플레이 저의 소셜로 요즘 같이 마시고 있는데 리그전에서 같이 하고 있어서 구독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어 화옥 화옥 화옥을 빼먹으면 안 되죠 화옥 친구들 화옥 너무 고맙고요 그 외에 너무 동호회가 많아서 나섬 신태동 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일이 걸어 그 일일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늘 감사히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테니스 유튜브 하시면서 응원해주시는 같이 테니스 유튜브 하면서 늘 댓글도 해주시고 콘텐츠에 대한 영감도 많이 주시고 조언도 많이 달아주시는 아바타 테니스 푹폴트님 삼촌TV 박피디님 오코비치 오스빈 코치님 엔지티비 민기님 테니스 유튜버 화이팅! 특히 제 초창기부터 계속 댓글 달아주시고 응원해주시고 매 영상마다 늘 응원해주시는 제환리님 그리고 레슨 동영상 부터 게임 영상까지 봐주시면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는 정코치님 정부처님 김민수님 강민수님 또 안성훈님 성훈아님 그리고 제프제이님 마지막으로 2019년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물론 본인의 일 직장일 가정의 일 가정하니까 깜빡했던 분이 한번 저희 남편 감사합니다 유튜브 한다고 서포트를 늘 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런거 날려야되나 2019년 너무 수고하셨고요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년에도 즐거운 테니스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영상 시청 많이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